자 시작! 오빠 그럼 오른쪽으로 하는거지? 따단 자 과연 오른쪽이요 왼쪽이요? 오른쪽이요 오른쪽 형님이 누가 할지 모릅니다 자 정소리 들으신 분 누구십니까? 오른쪽 정소리 들으신 분 누구십니까? 내 옆에서 나는데요 정소리 누구실까? 무슨 노래? 너한테 제일 멀어요 오른쪽 귀 들리시는 분 안 들리는데? 오빠 고막 터져냐? 내가 있어 내가 내가 있어 내가 자 이제 실게임 실망했구나 실망했어 자 이제 실제로 자 오른쪽 귀 자 눈 감으시고 갑니다 자 오른쪽 들으신 분 저? 오른쪽 들으신 분 오른쪽이네 오른쪽이네 무슨 연예? 쟤 오른쪽이요 너 들려? 공부 안들려 소란색 왼쪽이요 소란색 왼쪽이요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한번 찹시다 발로 네 엉덩이를 발로 찹시다 자 시작 자 시작 하하하하하하 아니 제가 그 말이야 형 왜 이렇게 웃겼잖아 왜 나를 밀어 네가 마저 고민하면 밀어 너 안보일거지 나 안말 있어 너 말지 말해 왜 웃어 맞았네 나는 밀 밀어 진짜 말해 왜 나는 밀어 왜 나를 밀어 너 맛있어 하면 솔직히 말해 맛있어 맛있어 말해봐 오빠 맛있어 할까? 아직 한참 내려가 있거든 아니 얼른 잡아줘 운다 운다 너 맛있어 안 맛있어? 형님 운다 처음으로 더 떴다니 자 이제 실 게임 실 게임 야 나 맛있어 나 맛있어 아니 그 희진이가 찼어요 못난 쓰레기 쳤어 아 희진이가 찼어 희진이가 찼어 희진이가 찼어 와 형님 못난 쓰레기 쳤더라고 야 오빠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실제로 지목해 주십시다 야 앞에서 울었다고 잘못 들어갔는데 오빠도 안팔다고 아니 아니